매일 처음 느낀 그래로를 안개다 드리는 유당애기닷컴! 오늘 하루도 사랑하십시오! 천천히 왔다! 여기도 나. 여기도 나 아닌가? 저희도 난다? 동영상! 너 무슨 냄새 안 나냐? 미역국! 어? 안녕하십니까? 신난다 음악 성원 원장 정동욱 인사드립니다. 시작하는 연이 신혼부들에게는 온 우주의 기도섬을 열차게 됐습니다. 어떻게 예빠진 분들에게는 천상의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발라드를 알려드리고 신난다 음악가면 여러분 오늘도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! 컴퓨터! 단단계장 보러 갑시다! 내가 금방 반성해드리겠습니다. 부르세요! 시민이! 흘렸어요! 왜요? 대포동이랑 바포동이랑 헷갈렸어요! 아니 부럽게 있어! 왜요? 형! 왜 흘러가 또 고장났어! 아니 괜찮아! 괜찮아! 내일은 더 신나게 불러올게요! 재밌게! 사랑하십시오!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취소로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dass 희한 사랑 희한 사랑 희한 사랑 오늘 끝! 감사합니다.